안녕하세요. 부가시세 경민교수 이현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부가시세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995년도에 국세청에 입사해서 2015년도에 국세공명교육원 부가시세 교수를 역임하였습니다. 조사국을 거쳐서 현재 부인천세무소 재산세과장으로 재임하고 있으며 부가시세 경민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서로는 핵심실무부가시세가 있습니다. 순서는 2020년도 부가시세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가시세법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낼 것인지, 그리고 부가시세 과세 대상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따른 세임자산은 어떻게 발급하는지, 그리고 세임자산을 발급받은 것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가시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제도,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시세 주요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세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법에 대해서 세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부가시세법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시세법의 세정지원은 개인사업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먼저 일반과세자의 세정지원을 살펴보면, 6개월 과세 표진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공급가액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 해간에는 0.5%에서 3%까지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자나 부동산매매업자, 유흥추점업은 제외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세정지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3천만원 미만의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 해간에는 4,800만원 미만까지 확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만약에 6개월 동안에 4천만원인 경우에 납부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원래는 일반과세자이므로 4천만원에서 곱하기 10%인 4백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한 해에는 4천만원에서 곱하기 지금 음식점은 부가가치율이 10%입니다. 그래서 10%에 10%가 됩니다. 그래서 납부세액은 40만원을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해간에는 이 차액인 360만원을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를 가산서를 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 다른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랬을 경우에는 동일한 인격체입니다. 동일한 인격체가 다른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므로 이것은 2%는 너무 과하니까 1%만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기계를 1억 원에 매출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타인에게 매출을 했을 경우는 가산세는 어떻게 된다고요? 1억 원에 2%인 200만 원이 가산세를 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전사업자가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랬을 경우에는 1억에 대해서 곱하기 1%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다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상을 매출을 하더라도 부과세는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외상을 못 받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세금은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중으로 세금 부담을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선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것은 대선 사유가 발생해야지만이 대선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대선 사유는 5년 내에 발생을 해야지만이 대선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5월 1일 날 만약에 외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선 확정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5년이 지난 2020년도 확정신고기한까지 7월 25일까지 대선이 확정돼야지만이 부과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7월 25일 날 확정이 됐다 그러면 그러면 신청은 언제까지 하죠? 2021년도 1월 25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 동안의 대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납세자한테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확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상 매출에 대해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선세액공제를 위해서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과세 요건과 절차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 요건은 과세 관청이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납세 업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무효나 아니면 취소 원인이 됩니다. 반면에 절차 규정은 납세자가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사업자 등록이나 세미안서 발급, 그 다음에 신고 납부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가가치세란 어떤 것을 부가가치세라 할까요? 부가가치세는 생산 또는 유통 각 단계마다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것을 10%를 부가가치세로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과자 생산부터 해서 유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를 만약에 1,000원에 생산해서 1,500원에 만약에 마트에 판다고 해봅시다. 그럼 마트는 이걸 최종 소비자에게 2,000원에 과자를 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000원에 부가세 곱하기 10%에서 2,200원이 되죠. 이 최종 소비자가 지불하는 돈은 2,200원이 될 겁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트에 대해서 마트가 세금을 얼마를 납부를 할까요? 마트는 내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2,000원에 판매를 했죠. 매출 세액이 2,000원에 대한 10% 그러면 200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입 1,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50원이 되죠. 그러면 차액은 50원을 납부를 할 겁니다. 생산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50원에서 100원을 뺀 50원이 납부세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란 무엇일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자란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에서 말하는 재화와 영역이 있습니다. 과연 그럼 재화는 뭐고 영역은 뭘까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삼라만산을 재화 또는 영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재화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이나 아니면 미생물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화로 봅니다. 그러면 영역은 뭘까요? 영역은 창출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나 음식 영역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렇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부가치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리 목적 유무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영리 목적이 없어도 납세의무가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부가치세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국가 등도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립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다. 그러면 급여를 받죠. 그러면 근로자가 제공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연 근로자는 사업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납세의무자란 누구일까요?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사업상이라면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제화 또는 영역을 공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사례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점은 납세의무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농민이 만약에 토사석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는 일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토사석 채취업자들이라고 하면 계속성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겠죠. 두 번째, 입주자 대표의가 만약에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실비상당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입주자들로부터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비상당액으로 거기를 사용하죠. 그랬을 경우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5개 광고탑을 제공하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실비상당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지만 그 이후에 만약에 광고탑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대가를 받는다 할지 하게 되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이 만약에 중고차를 지인에게 부가세를 포함해서 550만 원에 만약에 판매한 경우는 납세의무가 있을까요? 내가 개인이 일시적으로 이건 공급하는 거죠.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고차 매매업자가 만약에 중고차를 매매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겠죠. 다음으로 농민이 만약에 민박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민박은 숙박업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가 유리한지 법인사업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눕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합니다. 그 이외에는 일반과세자로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전부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은 1인 회사 설립도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 명의로 해서 주도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주식 명의 신탁에 의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니까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세목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신고 납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소득세는 5월 31일 날 매년 신고를 합니다. 법인세는 12월 말 법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월 31일 날 신고 납부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하기 때문에 1월 25일과 7월 25일 두 번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25일 날 한번 신고 납부를 합니다. 세율을 비교했습니다. 세율이 가장 중요하죠. 세율은 소득세의 경우는 6%에서 42% 누진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는 10%에서 25%를 누진세를 과세를 하고 있죠.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목별 납세용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자, 소득세는 개인이 될 것입니다. 법인세의 경우는 법인이 되죠.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될까요? 부가가치세는 개인이나 법인 다 납세용부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1월에 소매업으로 신규 개업을 했습니다. 수익금액이 10억 원이고 필요공비가 8억 원. 그래서 과세표준 2억 원일 경우에 법인세는 2천만 원의 세금이 납부합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은 과세표준에서 소득공제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해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 5,660만 원의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개인이 법인보다 3,660만 원을 더 많이 납부를 하죠. 그런데 만약에 1억 원의 매출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에 과연 개인과 법인이 어떻게 틀려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개인과 법인. 부가가치세를 먼저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1억 원에 대해서 10%일 겁니다. 그러면 1천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 개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가 되므로 이것은 38% 그대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1억 원에 대해서 38%, 3,800만 원이 된다는 거죠. 법인을 경유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도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는 1천만 원이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세는 1억 원에 대해서 2억 원 초과이므로 20%가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의 법인세가 나갑니다. 여기까지 끝날까요? 법인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매출 누락일 경우에는 대부분이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봐가지고 근로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기존에 2억 원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율을 38%로 적용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원에 대해서 38% 하여 3,800만 원이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매출 누락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인의 경우에 법인세가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하고 법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를 먼저 살펴보면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 간이과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지 만약에 그대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계속 사업자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간이과세는 금액 기준과 사업장 기준 그다음에 업종 기준으로 나눕니다. 금액의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둘 이상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전부 더해가지고 그걸 4,800만 원 미만이냐 합니다. 다음으로 업종 기준을 보게 되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광업이나 제조업, 도매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배제해야 됩니다.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이런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간이과세자가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의 일반과세자가 등록이 되어 있더라 그랬을 경우에도 간이과세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납부세액 측면입니다. 납부세액에서는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과세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에서 3%만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납부의무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전체 납부를 해야 하므로 납부의무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년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금년도 한해는 얼마라고요? 4,800만 원 미만일이라는 것입니다. 신고는 언제 할까요?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간이과세자한테 유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는 발급 가능한데 간이과세자는 발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가세에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일 경우에는 환급을 해줍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급관련에서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만약에 건물을 105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건물분이 60억 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가세 6억 원이 있죠. 이것을 과연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했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낼 경우에는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게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납부세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매입매출이 다음과 같을 때 납부세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소매업이랍니다. 소매업의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는 일반과세자는 6개월 단위로 과세를 잡는다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계산 목적상 1년 단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를 한번 보게 되면 매출세액을 한번 보게 되면 2천만 원에서 곱하기 10%가 될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이 되죠. 200만 원에서 매입세액이 있죠. 여기 또 1천만 원에서 10%를 하게 되면 1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차액은 얼마가 되죠. 10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된다는 겁니다. 10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는 2천만 원에서 곱하기 여기서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했기 때문에 부가가세를 포함한 가액으로 해서 계산하여야 함으로 1.1을 곱합니다. 거기에서 부가가치율이 10%라 했으므로 10%가 됩니다. 10%에 부가가치세 10%를 하게 되면 여기는 22만 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입은 어떻게 될까요? 1천만 원에서 곱하기 10%의 부가가치율이죠. 여기에 10%가 되면 10만 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22만 원에서 10만 원을 뺀 12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 된다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일 때는 100만 원을 납부하는데 간이과세자일 때는 12만 원을 납부한다. 그런데 이 12만 원을 과연 납부를 할까요? 이 12만 원도 매출이 3천만 원 이상 올해는 4,800만 원이죠. 4,800만 원 미만이 되므로 세금을 하나도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가가치세 계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가 나은지 법인사업자가 나은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반과세자가 좋은지 아니면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